셀트리온 주주 여러분 해무근 감리 이슈의 시청 속타는 셀트리온 83만 주주 한숨 이렇게 타이틀을 해서요 머니투데이 김도윤 기자께서 기사를 써주셨는데 지금 보시면 이 기사 내용을 보면 5년째 이어지고 있는 회계 논란에 셀트리온 주주의 시림이 깊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서는 곧 셀트리온 감리 문제를 다룬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셀트리온 주가는 올해 들어 또 한 번 휘청했다 주주주 사이에서는 차라리 얼른 결론을 내고 털고 가면 좋겠다는 토로도 나온다 지금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내일 위재로 올라간다는 그런 뉴스가 나온 거죠 지금 셀트리온은 뭐 중복 인걸 포함해서 소액 주주가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해서 83만 명분이란 83만 명이랍니다 여러분 아 진짜 많아요 삼성전자 다음으로 소액 주주가 많은 국민 주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조금 올랐지만 여전히 16만 2천원 고가 대비해서는 반투막도 더 난 상태이고요 지금 내일 9일 열리는 증선위 정례회의와 별개로 따로 일정을 정해 셀트리온에 대해 집중 심리할 계획이다 이렇게 합니다 지금 보세요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감리위원회로부터 이 의견을 넘겨 받은 겁니다 이게 조금 헷갈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지금 이 증권선물위원회가 내일 열린다는 거죠 9일 증선위 자문기구인 감리위원회에서 의견을 지금 받아서 내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여기서 지금 회의를 한다는 겁니다 정례회의를 근데 요게 지금 보면 이런 얘기도 또 있어요 이게 지금 빨리 결론이 나올 것 같지 않다 그리고 셀트리온 회계 논란은 다양한 사안을 짚고 있지만 핵심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고의로 재고 자산 손실을 축소해 2017년 상장 과정에서 이득을 받냐는 데 있다 이건 우리 셀트리온 주주라면 잘 알고 있죠 절대 아니라는 걸 금감원은 셀트리온의 회계 부정에 의도가 있다고 봤다 아 금감원 여기죠 여기 금감원 고의로 받다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을 넘겨 받은 증선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여기죠 증선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어 내일 회의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바로 결과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여기 보면 매우 민감한 사안인 만큼 단기간 안에 결론이 나오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그래서 이게 뭐 1년 내에 나온다는 기사도 있던데 지금 우리 주주이시자 15년차 회계사이신 셀셀님이 쓰신 글을 보면 5년 이내에 5년 이내 도래 시점이 2022년 3월 말입니다 그래서 금융위에서 확정 의결을 2022년 3월 말까지 끝내야 되는데 또 다른 기사에서는 결정을 내리는데 1년 정도도 걸릴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설레발을 푸는데 우리는 15년차 회계사이신 셀셀님의 의견을 믿고 3월 달까지 늦어도 3월 달까지는 이 결과가 나오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9시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